a는 0하고 1 사이인 실수 a에 대해 함수 fx는 ax제곱 감수함수다. 이렇게 돼있으면 이런식으로 감수를 하면 되겠죠. yx, minus 2하고 1, minus 2는 minus 2, 1까지 범위니까. 여기까지 그리즈를 끄고 최소가 6분의 5, 그 위기가 최소다. 6분의 5가 됩니다. 1을 대입했을 때 a는 6분의 5가 되고 최대값을 구하려 했는데 이게 되죠. 이렇게 대입하면 원래는 a에 minus 2제곱이 되는데 a에다 6분의 5를 대입하니까 6분의 5에 minus 2제곱이 되죠. 이렇게 되고. 여기에서 a 곱하기 m.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. 곱하면 되죠. a는 6분의 5고 곱하기 6분의 5에 minus 2제곱을 하게 되면 6분의 5에 minus 1제곱이 되니까 5분의 6이 되어서 5번이 됩니다. 7분의 5 여기 cór anci